2020년 10월 18일 오후 저녁 시간쯤 정원의 일기 일단 뭔가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일기를 찍어보는 것 같은데 요즘 되게 앨범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요새 안무 연습도 들어갔고 그리고 안무 연습이랑 곡 녹음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 엔진분들에게 공개되는 그런 콘텐츠들 준비로 되게 바쁜 와중이다 요즘은 그래서 뭔가 솔직히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엄청 되게 준비생 때는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스케줄을 엄청 소화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학교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이번 주는 뭔가 루즈했던 스케줄이어서 그나마 비교적 좀 많이 쉴 수 있었던 것 같다 오늘도 되게 많이 잤는데 오늘은 한 8시간 정도 그렇게 푹 잔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는 되게 길게 쉰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타이트하게 스케줄이 들어간다고 그러셔서 일단 각오를 하고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각오를 하고 해야 될 것 같고 그 곡 녹음은 지금 다 끝났는데 그 수록곡이 기분테이큐브 타이틀곡이 기분테이큰이랑 그리고 수록곡이 트윈티큐브 텐먼스 트윈티큐브 텐먼스 플리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뭔가 개인적으로 텐먼스가 제일 아직 완성본은 못 들어봤지만 텐먼스랑 트윈티큐브도 좋은 것 같은데 텐먼스가 뭔가 딱 우리가 부르기 전에 들었던 가이드만 들어서는 되게 좋은 것 같고 우리가 녹음한 걸로만 들었을 때는 뭔가 트윈티큐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뭔가 기대가 된다 아직 무대가 완성 퍼포먼스가 완성은 완성되지도 않고 이제 시작이지만 뭔가 이제 기분테이큰 안무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약간 전에는 뭔가 방송에서는 계속 연습해도 데뷔라는 그런 게 없이 그냥 테스트를 위해서 그런 거 퍼포먼스를 준비했었는데 이제는 진짜 데뷔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뭔가 뭔가 그런 거 준비 하나하나 하면서도 되게 색다른 느낌인 것 같다 그리고 요즘 되게 더 느끼는 건데 뭔가 뭔가 그 SNS 같은 활동을 우리가 되게 많이 하는데 약간 약간 그 팬 엔진분들 엔진분들께서 그냥 올릴 때마다 바로 되게 반응을 뜨겁게 해주시고 요즘도 되게 놀라고 있고 솔직히 빨리 데뷔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왜냐면 솔직히 팬 엔진분들도 많이 기다리시고 있고 그리고 그리고 뭔가 뭔가 진짜 팀이 됐을 때 팀이 되고 이렇게 데뷔하고 싶었던 이유도 무대를 하고 싶어 싶어서였고 그래서 빨리 빨리 이렇게 데뷔를 데뷔 준비를 열심히 해서 빨리 데뷔를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크다 음 요즘 선우 형 선우니 형 제이크 형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뭔가 되게 힘들어 보인다 나도 그냥 나는 유지 반인데 제이 형이랑 나는 유지 반이고 희승이 형만 쬐어야 되는 그런 반 인데 그래서 유지 반이니까 한번 다이어트 식단 한번 먹어볼까?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그거는 하루만 먹어도 진짜 힘들다 그래서 선우 형 선우니 형 제이크 형 되게 존경스럽고 조금만 더 힘내면 이제 곧 데뷔니까 그리고 뮤비도 곧 찍으니까 찍고 마음껏 먹길 바라면서 꼭 다이어트를 성공하길 바란다 꼭 다이어트를 성공하길 바란다 꼭 다이어트를 성공하길 바란다 그냥 요즘은 막 아 그리고 어제인가 연수원에서 마지막 영상 일기가 올라갔는데 그때 되게 우울하게 우울하게 나왔던 것 같다 그래서 걱정하실까봐 그냥 하는 말인데 요즘은 막 우울한 거 그런 감정은 하나도 없고 엔하이프는 형 동생 동생 형들이랑 되게 사이도 좋고 그냥 그냥 재밌게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냥 요즘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감정은 그냥 엔진문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 항상 하고 싶고 그리고 엔하이프는 동생 형들도 다 힘들겠지만 힘든 티 크게 안 내고 막 잘 따라가 주는 것 같아서 되게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 해주고 싶다 아직 리더 리더도 아직 안 나왔는데 빨리 리더가 나왔으면 좋겠고 뭔가 아직 데뷔라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설레는 것 같다 그래서 빨리 물론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탄탄하게 딱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앞으로 남은 데뷔 준비 기간 동안에 훨씬 더 열심히 해서 안정적으로 딱 탄탄하게 잡힌 엔하이프는 데뷔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게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원의 얘기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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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